오늘의 1위 후보부터 보여주세요 그럼 먼저 지금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이 곡부터 플레이해볼까요? 3위 송이유의 지글입니다 1위는 스트레이키즈의 잼입니다 잼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잼입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축하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연습하긴 했는데 주문하신 모까라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셜 MC 알리모카입니다 네 MC는 첫 도장인데요 피곤한 후에 역시 달달한 모까라떼가 짠 오늘의 다음 춘전은 제가 책임질게요 다같이 인기가요 다음주에도 함께가요 무서워 오늘 화이팅이라고 합격이 왔어요 너무 떨려서 어제 밤에 자기 전에도 한 세 분 정도 읽으면서 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멤버들 보고 싶어요 멤버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?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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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나 보컬룩 아 진짜? 왜? 너무 긴장되니까 전화해봤어 아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언제 나와 아니 나 어떡해 진짜 너무 긴장돼 어떡해 팁 알려줘 팁 알려줘 팁? 응 팁이 뭐 있어? 근데 너 잘하던데? 잘해 열심히 해볼게 뭔가 혼자 있으니깐 더 그래 야아 잘할 수 있어 고마워 야아 잘할 수 있어 하하하하 리사 살 때 사실 좀 타이밍이나 그런 걸 많이 틀려서 조금 걱정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하면은 더 긴장도 풀리더라구요 그래서 재밌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바이바이 바이바이 시원하신 모카라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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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쿠카입니다 마무리로 롤롱 다 같이 옵옵옵 뮤직 스타트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아아 드디어 끝났어요 너무너무 떨렸는데 같이 해주시는 소영 씨도 많이 도와주셨고 피디님들도 엄청 많이 잘 챙겨주셔서 저도 뭔가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C 알바생으로 이렇게 스페셜 MC를 하게 되었는데요 더 중요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MC의 어려움을 오늘 알게 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더 잘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